그러니까요. 당장은 1년만에 동사무소 지을 수 없잖아요. 그런데 주민들은 그래요. 빨리 동사무소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주민 여러분, 어떻게 건물을 1년 안 하셨습니까? 그리고 예산 분석만 하고 보잉, 산다고 최선 2, 3년이 걸리는데 만약에 분동이 돼서 동영학종이 되면 그 옆에 퀴즈파스 하는 것들이 있어요. 거기 많이 필요해 있거든요. 그런데 임대에서 잠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했더니 동사무소가 거기에 완전히 자리 잡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말 한마디, 이 서류에 글자 한마디가 그만큼 조민들에게 예민하다는 거예요. 그럴 겁니다.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떤 어떤 노력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. 그래서 꼭 분노는 되고 그 영향을 집중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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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입니다.